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 좋은 규칙을 만들어서 잘 준수하는 것이 한 번의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에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거대 정당들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만들었고 자유권 발동 차원에서 민주당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안 만들어서도 이겼을 텐데 여하튼 그거 지금 방지조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만들 건지 그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률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두 가지 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 실현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 결선투표제도 이 두 가지 문제만 되면 적어도 헌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떠세요? 법으로 이걸 저희들이 막으려고 했더니 사실 법적으로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당 제4당이 등장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민주당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반드시 일정수 이상 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있고 또 다른 정당 비례대표 의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이번 20대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되는 정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운동의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생각한 데는 그냥 알아서 민주당과 가까운 비례전문정당이 생기거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비례전문정당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지난번처럼 두 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공천을 안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을 할 수 없게 법을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를 한 명도 안 내는 정당은 있을 수 있으나 지역구를 출마시키면서 비례를 아예 안 내는 이런 정당은 있을 수 없게 법조항을 하나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두 분의 짤막한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는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왜 못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3당 4당 비례반을 노린 그 정당을 막을 수 없다면 비난은 저는 같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을 왜 막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매 정당을 창당을 해서 한다거나 하는 일은 일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는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해도 그냥 저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반대해도 그냥 저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 좋은 규칙을 만들어서 잘 준수하는 것이 한 번의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합의한다면 권력의 반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셨다가 그건 네 거냐 이러면서 엄청 또 그거 네 혼자 만든 권력이냐 막 이런 식의 반발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제안의 취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굉장한 점수의 공격만 받으셨고요 저희한테 모시고 일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님 그거 되지도 않을까 왜 말씀하셔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될 것만 말씀하시고 아무리 뜻이 좋으셔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것만 하시죠 그렇게 건의드렸더니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해놔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분이셨죠 정치개혁 문제는 제도개혁에 한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개혁 문제는 제도개혁 맞죠? 정치개혁 문제는 제도개혁mee 줄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문제는 제도개혁이 bed of 9시ram을定